안녕하세요. 함께할 수는 정대방학과지는 정답파학 정국입니다. 자, 이제 여름입니다. 벌써 이렇게 여름이 됐어요. 우리 처음 만난 게 12월 말이니까, 음, 자, 그러면 8개월이 벌써 지났어. 그 말은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수능이 거의 한 130일 정도 남았어요. 한 4달 조금 더 남은 건데, 이젠 해야지. 자, 이제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치러질 수능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기준은 6월 평가원이에요. 6월 평가원이 확실히 달라졌죠. 아, 진작 이랬어야지. 진작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달라진 6평.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능. 지금 킬러 배제 정책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확실하게 작년부터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진짜 할 만한 수준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예전에는, 아, 저, 야, 이걸 풀라는 건가?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지? 시간 내에 어떻게 풀라는 거지?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양적관계 중화반응 난이도가 확 낮아졌다. 작년 수능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지를 못하는 거야. 19번, 20번에 가지를 못해. 거기를 갈 시간이 부족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양적관계 중화반응의 난이도가 하향 조정된 게 느껴졌을까? 아닌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접하지는 못했으니까. 거기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6평이 달라진 건 이게 아니라 2페이지, 3페이지에 변화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어요. 일단 계산량을 줄였어요. 이게 문제였지, 항상. 계산이 막 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계산 문제를 하나 거쳤는데 그러면 약간 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사람이 문제를 풀다가도 한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계산을 막 해서 어, 그래서 숨이 가빠. 그런데 그 다음 문제도 또 계산이 많아. 2문제 연속으로 했는데 3문제까지도 이렇게 연속으로 3문제 딱 오는 순간 실제 시험 볼 때 현타 오죠. 그런 식이었거든. 그런데 확실히 달라진 6평은 계산량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줄, 3줄에 풀던 게 이제 1줄, 2줄로 풀려요.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가 있어. 할만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량이 전체적으로 거의 뭐 한두 문제가 아니라 한 5문제 정도, 4, 5문제 정도가 계산량이 많았던 유형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계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2페이지, 3페이지가 이제 훨씬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4페이지에 가서 이 양적관계 중화반응 난이도가 낮아진 양적관계 중화반응을 이제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달라진 6평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산량이 감소였어요. 근데 그 계산량 문제 자체에 그것도 있었는데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요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못 봤을 텐데 선생님은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진짜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하니까 어떤 것까지도 변화가 됐냐면 기니디 지문이 줄었어요. 기니디 그러니까 뭐 제시문을 주고 나서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기니디 형식으로 돼 있던 게 그러면 우리가 기역도 맞는지, 니은도 맞는지, 디귿도 맞는지 다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없애고 그냥 그 제시문에서 어떤 미지수가 사용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 B, C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분의 B 곱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니디를 다 판단하지 않게끔 기니디 지문이 나오지 않는 그냥 단답형 문제로 경향을 많이 바꿨어요. 이것도 한 3문제 정도가 그렇게 바뀌었거든. 근데 그것도 시간 감소에 굉장히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을 본 학생들은 이제 뭐 N수생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느꼈을 텐데 아 이게 시간이 되게 줄었구나. 내가 4페이지를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확실하게 줄었다라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라진 6평은 확실하게 난이도를 더 낮췄습니다. 지금 1컷이 47, 48. 그래서 이 컷을 봐도 아 확실하게 화학의 힘을 뺐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만해졌어.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죠. 아 화학은 어렵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렵다.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근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화학을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해온 우리 기특한 우리 홍구파들 우리 화학 선택자들 칭찬해 주고 싶고 올해는 확실하게 수능이 달라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로 계속 이어나간다면 올해 수능 화학에서 낭패를 보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변화된 6평은 변화될 수능을 반영해 준 결과일 거고요. 이렇게 계산량 감소라든가 시간의 감소 그리고 난이도의 하향 조정 반드시 수능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된 스타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원래 12월에 이제 연간 커리를 냈었는데 6평을 보고 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수능이 이렇게 달라질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자 하반기 커리클룸에서 선생님이 정답 N제와 정답 파이널 강의가 있었어요. 자 정답 N제는 이제 계산이 너무 많은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하자. 그래서 그것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였고 자 정답 파이널도 이제 6월과 9월의 정리 이런 강의였는데 6월이 되게 쉬웠고 9월도 당연히 쉬워질 겁니다. 수능도 그런 경향이 보일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 N제 정답 파이널 이 강의 대신에 이 변화된 6평으로 인해서 수능이 변화될 취지를 우리가 그 스타일로 좀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실전 연습 이런 6평의 스타일로 바뀌어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실전 스타일로 정답 모의고사를 그냥 10회분을 더 만들자. 이게 하반기 커리큘럼에서 바뀐 부분이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연간 커리를 냈 때는 작년 12월에 정답 모의고사 시리즈를 시즌 1, 2, 3 그렇게 해서 5회, 5회, 5회 총 15회분이었어요. 총 15회분이었던 거를 총 15회분이었는데 이거를 자 25회로 10회분을 늘릴 거예요. 자 시즌 1은 나왔죠. 시즌 1은 5회분으로 나갔어요. 자 근데 시즌 2 시즌 2 그 다음에 시즌 3 각각 6회분 6회분에서 1회씩을 늘렸고요. 기존에 시즌 1, 2, 3만 되어있었거든. 시즌 1, 2, 3로만 이렇게 해서 15회 분량이었는데 자 25회로 늘리면서 하나를 더 모의고사 커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시즌 1, 5회 시즌 2는 6회 시즌 3도 6회 그리고 9평 이후에 9평도 봐야 되잖아. 6평이 이런 경향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9평도 당연히 변화일 거거든. 그래서 9평이 나오고 나서는 6월과 9월에 변화된 경향을 다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추가했어요. 파이널 모의고사를 8회분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전부 다 어차피 이 정답 모의고사 시리즈하고 파이널 모의고사는 전부 새로 제작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변화된 경향에 여러분들이 더 하반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커리를 약간 바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변화로 자 커리를 바꿨으니까 자 하반기에 이제 시즌 2, 시즌 3 파이널 이 실전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지금 분량을 충분히 선생님이 늘렸으니까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게 한 연습은 충분히 될 거다.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에 선생님 뭐 해야 되나요? 실전 모의고사 이건 당연히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될까요? 여름방학 이후에 하반기에 계속 우리 하던 거 해야 됩니다. 개념 반복해야죠. 개념 반복해야 돼. 잊혀지는 개념들이 있어. 우리가 계속 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진 않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계속 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잊혀지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 계속 반복해야 돼요. 우리 개념서 안 버렸잖아. 그치? 개념서 계속 갖고 있잖아. 개념서는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그래서 혹시 아까 내가 잊혀진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반복해야죠. 기출. 기출 몇 번 풀었니? 세 번? 부족하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다섯 번 이상 푸세요. 라고 얘기했죠. 우리 개념의 정답에 가보면 있어. 오답노트 있어. 그래서 오답노트 우리 문제편에 있는 기출들을 전부 다 뜯어서 정말 열 번이건 스무 번이건 반복할 수 있게 그 교재 선생님이 만들어드렸으니까 책꽂이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과 기출은 계속 반복해준다. 얘네들은 계속 반복해주고 이거는 무한 반복이에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개념은 기출은 5회 이상 5회 이상 반복해주시고 그래서 기출에 나오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나온 게 있다면 아 이 문제는 이 기출을 응용한 거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날 정도로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서 내가 풀어서 문제를 해결했었는지 그게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만 딱 보고 아 이 문제 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떤 비슷한 문제를 봤을 때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는 것까지도 가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비슷하다는 것만 느껴지면 안 되고 그거에 풀이 과정까지 내가 익숙해지게끔 그게 떠오르게끔 그렇게 해서 기출은 5회 이상 계속 반복해주시고 개념도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줘야 돼.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2주에 한 번씩은 봐야 돼요. 개념은 2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10월이 되주나 그럼 그냥 매주 한 번씩 봐. 이게 개념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보는데 많이 걸릴 것 같죠? 아니야. 우리 계속 개념을 다 끝냈잖아. 그러니까 단어 문제 빼고 그냥 개념 부분만 읽는데 한 2시간 정도면 돼요. 근데 나중에 좀 더 반복하면 1시간 반까지도 줄 거야. 개념들을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2주에 한 번씩 갖고 10월부터는 매주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출은 5회 이상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 시간 연습 그것들은 시즌2, 시즌3 그리고 추가해서 시즌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추가해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반기 공부 계획을 세워주면 됩니다. 올해 주변에서 사탄론 러쉬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탐을 하는 게 과연 맞을 걸까? 이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과탐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탐 하나를 사탐 하나로 바꾼다? 그 가산점을 포기하는 거잖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 한 3등급 이상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과탐 4등급을 받은 학생은 사탐 1등급 정도는 받아야 그 핸디캡이 사라지면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뭐 그냥 사탐하면 당연히 1등급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거든?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봐. 거기에도 분명히 경쟁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핸디캡을 내가 다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겨울부터 선생님이랑 공부한 게 아깝지 않나? 그리고 대학에 가면 당연히 이게 중요한 과목인데 그래서 흔들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 여름방학 이후 진짜 제일 중요한 기간이야 이제 한 13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 기간 지금 해왔던 거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면서 실력을 다지면서 그리고 수능의 이제 화학이 확실히 쉽게 출제될 거니까 너무 떨지 말고 막연하게 너무 두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충분히 그 노력의 결과는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다. 선생님이 우리 화학 선택자들 계속 끝까지 같이 응원할 거고요. 수능 때까지 함께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삼 학생들은 김현무사도 끝나고 해서 약간 진이 빠지긴 했을 텐데 이 여름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남은 기간 한 130일 정도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자. 이 기간은 그냥 없는 셈 치자.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수능 때까지 마지막 피치를 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을 잘 보낸 자만이 추운 겨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때까지 우리 홍보파들 끝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